안녕하십니까 공명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연 집권 세력의 꿈인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기 집권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공명호TV는 장기 집권 가능성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목은 장기 집권 가능성 여론조사입니다. 1차에서 2차는 2020년 1월 19일, 1호일 오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공명호TV 커뮤니티의 참여자입니다. 참가자 수는 모두 8만 2천명입니다. 1차 조사는 7만 4천명이었습니다. 의견 제시자 수는 2,127명입니다. 1차에 1,944명보다도 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장기 집권 가능성 여론조사 집권 세력은 4.15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무력화 조치 등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집권 세력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 집권 세력의 장기 집권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보는 이유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 집권 세력은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7%입니다. 현 집권 세력은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기 집권 불가가 91%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2%입니다. 여전히 현 집권 세력이 장기 불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인 9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남기신 분들의 의견을 쭉 정리해가다 보면 투표는 장기 집권이 불가할 것이다. 그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동원해서 오늘은 직접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왜 나는 장기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왜 나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부분을 직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연희님입니다. 136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거짓과 말 바꾸기 무능력 불소통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의 위법을 감싸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방해는 정권의 비리수사를 방해하는 것임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김연희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송미래님입니다. 77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미 국민은 저들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민심을 사도 공약으로 밀어붙여도 이제 더 이상은 바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으로 심판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만 없다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부정선거만 없다면 세 번째입니다. 진주하님입니다. 모두 61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독재나 장기 집권은 과거 선례로 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부딪힐 것은 한국인이 더욱 민주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56명의 찬성을 득한 민병석님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그들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실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 집권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38명의 찬성을 얻어든 박명수님입니다. 저는 장기 집권 불가능의 표를 던집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지리적이든 정치적이든 세력이 드나드는 길목이고 이런 구조는 지리적 위치 이동이 없는 한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정서적, 이념적으로 역행하는 현 정권은 자체의 오류와 모순으로 종식되거나 국체적 역학구도에 의해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정권의 몰락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기울어가는 국가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섯 번째는 31목은 명의 찬성을 득한 이병선님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국민들이 많고 거짓에 선동된 국민들도 많습니다. 무차별 보조금의 달콤함에 빠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배복숙님입니다. 31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장기 집권 가능성의 표를 던집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피로서 지켜낸 자유와 나라를 우리 후배들이 좌빨주의에 판몰되어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눈을 가리고 우리 정권을 따라오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추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자유대한민국은 어렵게 되고 사회주의자들의 세상이 도래하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후세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생각하니 착잡합니다. 이렇게 거의 92%, 91% 분들이 찬성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이 될 것이라고 보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방송을 기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8번째입니다. 박승환 한님입니다. 32명의 찬성을 던습니다. 아무리 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다 해도 민심은 천심이라 검불 10년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성공한 예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구역 미치녀님입니다. 25명 찬성을 받았습니다. 저런 이미 장기 집권의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였고 사회 구석구석 요소에 저들의 세력을 심고 있습니다. 자유 우파들의 외침과 바람은 소리 없는 아우승일 뿐입니다. 무기력하기 거지없게 느껴집니다. 국민이 깨어나고 개몽되기 전까지는 집권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92% 91% 분들이 장기 집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소수 의견들이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스물 몇 명의 찬성을 얻었던 정재희님입니다. 오래 갈 수 없다가 많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결국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주변에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번째는 전일신님입니다. 총선의 최대 간건은 부정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아니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어떤 방법을 할지 거기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민심만 믿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을 대책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해서 바람을 표명하면서도 그 다음에 12번째 이옥선님입니다. 스무 분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와 같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장기 집권의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울합니다. 현재의 조건에서라면 그들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안정국을 만들어 독재가 아닌 듯이 관제대모 군중동원으로 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열세번째는 백중현님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는 물을 절기는 솥 안에 있는 멍청한 개구리 가로열고 국민들 같이 공산 독재주의로 깊숙이 진행될 듯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95% 진행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나머지는 공수처를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내쫓거나 길들여서 세번째는 거수기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서 네번째는 대통령의 시행단계만 남은 듯합니다. 힘이 들지만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성취욕을 느끼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배고프면 꿀꿀대면서 돼지처럼 살아가야 할 활력이 빠진 자식들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아주 우울한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열다섯번째 김인세이틀님입니다. 지난 대선 경험회를 토대로 매크로 돌리고 상대 후보를 선거 끝나도록 무고로 고소 고발해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선동하고 누구든 입달린 자는 국정원과 국가보험법을 앞시하고 공수처에서 총괄 관리하면 무엇이든 가히 어렵지 않게 그들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반양로를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병호TV의 커뮤니티를 방문하시게 되면 2천 명 넘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